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남친과의 결혼을 망설이는 쓴이 그리고 그런 쓴이를 보면서 막 하다가다가는 그런 댓글러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모은 돈 하나도 없는 남친이 결혼을 하재요. 장난하냐? 얼른 헤어져라! 근데 우리 남친 지금 로스쿨 졸업반이에요. 이런 미친! 지금 당장 결혼해라! 원제, 돈 하나 없이 결혼해도 괜찮을까요?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. 여자, 남자 둘 다 올해 28, 97년생이고 동갑이에요. 그리고 장거리 및 장기연애로 저희 둘 다 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나마 여자인 저는 수중이 한 4천만원 정도 있고요. 남친은 모아둔 돈이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제로, 0원입니다. 한 푼도 없어요. 다만 우리 남친 이번에 로스쿨 졸업 예정자라서 그로 인한 고소득이 앞으로 기대되긴 해요. 일단 남친 부모님이 결혼 비용까지는 내주겠다 하셨는데 저는 반반 결혼 생각 중이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은 꼭 반드시 올릴 거예요. 그리고 신혼집도 대출 깨가지고 저희 둘 다 직장 다니기 좋은 그런 위치에 한 투룸? 그 정도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요. 모아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거든요. 어쩌면 좋을까요? 그냥 조금 더 돈을 모으고 나중에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? 듣기로 여자 나이 31살 넘어가버리면 그때 초산을 하면 다들 노산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도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결혼을 하고 싶긴 해요. 여하튼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모두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모으자라는 입장이고 남친은 돈은 나중에 모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잔 말이지?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모아둔 돈, 모아둔 돈 남자는 0원, 저는 4천만 원 그리고 남자는 고학벌의 변호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소득이 예상이 되고요. 결혼하고 싶은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나서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남친 말처럼 일단 빠르게 결혼을 먼저 하는 게 맞나요? 어쩌면 좋을까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장난해요?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남자가 스니랑 결혼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결혼하자고 할 때 얼른 하세요. 댓글 100% 인정합니다. 이게 맞죠. 조금 있어봐. 도망간다고. 2번 스니보다 몇 년 더 살아본 30대 중반 언니가 말해줍니다. 남자가 아직 세상 물장 하나 모를 때 잡으라고? 평범한 직장녀가 꼴랑 돈 4천만 원 들고 전문직한테 비빌 수 있는 경우는 얼굴이, 몸매가 연예인급 외모일 때밖에 없다고. 아직도 모르겠니? 너는 지금 천운을 타고난 거야. 안 돼.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무조건 잡아라. 3번 돈을 떠나서 둘 다 인성이 이상한 하자 같은 거 없으면 뭐 모일 뿐이라 해도 결혼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. 4번 뭐? 변호사? 그게 뭐 대수냐? 이 사상에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야. 내 말 믿기 힘들면 법원 근처에 가서 봐. 아! 거기 가면 난다긴다 하는 변호사 사무실 널리고 널렸어. 고소득은 예연병. 그리고 꼴랑 돈 4천 가지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. 집은 어쩔 건데. 설마 그걸로 서울 원룸 전세도 못 얻어. 너 설마 고시의원에서 시작할 거야? 그 댓글 예? 변호사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요? 님 말이 정말이면 님은 뭡니까? 님 같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아무데나 발이 퍽퍽 차이고 하는 그런 돌멩이 같은 건가요? 내 댓글 댓글 쓴입니다. 야! 나 작년 수 1억 6천 찍었어. 네 걱정이나 해. 1억 6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지 같은 방구석 백수 따위가 무슨 1억 6천이야. 끌 끌 끌 끌 3번. 미친. 내 살다 살다 변호사 까는 걸 다 보네. 끌 끌 끌 끌 야! 너 아직 결혼도 못한 백수 아줌마지? 그래서 질투와 그지 같음이 차고 넘친다예. 5번. 남자가 하자고 할 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. 이식이 뻐기고 나중에 30초 중반만 돼도 그래. 남자 머리도 크고 또 직장 다니면서 보는 눈도 높아질 거야. 게다가 결혼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연애랑은 좀 다르거든. 한 번 틀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잡기가 진짜 어렵다고요. 잘 생각하세요. 아 물론 변호사고 뭐고 다 떠나서 이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다라는 가정하에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. 6번. 장난하냐? 로스쿨 졸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요.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거랑 완전 별개라고. 그리고 로스쿨도 급이 있다. 어디 로스쿨이야? 말해봐. 끌 끌 끌 끌 7번. 내 친구 중에 지 남친 행정 공무원 준비 뒷바라지 하느라 지 혼자 데이트 비용 다 쓰면서 그렇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몇 년 동안 다 퍼주고 연애를 했던 애가 하나 있는데요. 결국 남자 시험도 안 되고 관계도 깨졌죠. 그리고 남은 건 얘 나이 먹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. 내가 중간중간 야 이거 진짜 아니다. 너 다시 생각해라. 그렇게만은 또 강력한 충고를 해줬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. 그냥 얘는 그래요. 지 남친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무슨 로또라도 되는 그런 착각 그런 환상만 하면서 버티더라고. 실제로 공무원이든 로스쿨이든 딱히 그렇게 돈 되는 거 아니야. 그런 출신들이 왜 부자인 줄 정말 모르나?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부자라고. 가진 돈도 없는데 로스쿨 만나면 부자 될 거라는 거 이거 진짜 환상이고 착각이죠. 여하튼 그렇게 청춘을 탈탈 다 털린 내 친구.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. 8번. 뭐 변호사가 날렸네 별거 아니네 이런만 하는 것들 돌았니? 정신 나갔구나. 전문직이 알로 보여? 웃기고 있네. 남친은 지금 계룡남 첫 스타트에요. 모은 거 없을 때 붙잡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세요. 몇 년 내 돈 많이 모아서 뭐 빚은 끼겠지만 자가마련 할 겁니다. 아니 그 전부터 슬슬 선짜리 들어올 거라고. 그리고 로스쿨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. 그 많은 학비 조상님이 대신 내주신 게 아니라면 남친 부모님이 거금을 내줘서 간 거잖아요. 높은 확률로 남친 부모님도 건재하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? 파이팅! 9번. 그 나이에 사촌이면 많이 모았네. 결혼하세요. 10번. 여자 사촌 모은 게 많이 모은 거라고? 그래서 얼른 잡으라고? 이런 미친. 야 니들이 사람이냐? 꽁남이라며 욕할 땐 언제고 결혼할 땐 오지게 관대하네. 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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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이. 얼른 잡아라. 조금 있으면 홀홀 날아간다. 그리고 너는 평생 내가 그래도 벼루사 만나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늙어. 추가. 제 글이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네요. 정말 도움이 되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 그냥 비난만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댓글들 엄청나게 많은데요. 뭐 다시 들어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먼저 돈부터 모으고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당장 결혼을 하느냐.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세요.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성인이 되면서 8년 동안 연애를 했거든요. 그래서 서로의 가족들, 동생들하고도 엄청 친합니다. 또 모아둔 돈이 없는 거 이건 사실 그래요.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남친은 재수 그리고 반수 후 복학을 했고 저는 재수하고 그리고 서울 포항 장거리 연애를 했고요. 또 저는 대기업을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. 그런데 못 버티고 퇴사를 하고 그 이후 워라배를 찾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 겁니다. 데이트 비용 전부 다 제가 냈고요. 그래서 돈 못 모았어요. 왕복, 교통비에, 숙박비에 데이트 비용 다 합치면 이게 한 번 만나는데 정말 많게는 몇 십만원 그냥 깨지더라고요. 또 저희 둘 다 인성 좋고 결혼은 일단 무조건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걸 언제 하는가 이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저는 돈을 모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튼 결혼 비용은 남친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고 또 전세 비용이랑 가구 등은 저희 부모님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4천만원 이걸로 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식장이랑 신혼부부 전세 대출 같은 거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. 아무튼 댓글로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연초니까 글 보고 가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댓글 1번 추가 첫 주부터 킹받네. 많은 호응 이지랄. 야 우리가 니 호응해 주는 사람이야? 정신 나갔구만. 2번 그래 그냥 하세요. 직장도 변변찮으면서 돈도 없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. 남자 직업 똑바르고 여자분이 알뜰히 살면 돼요. 각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더 돈 잘 모입니다. 4번 지금이야 남자가 아무것도 없으니 쓰니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지. 변호사 합격해봐라. 그리고 그때 선자리 들어오는 거 보면 니가 눈에 들어오겠냐? 어여해. 데이트 비용이라도 줄이면 그걸로 저금하면 되잖아. 결혼해. 근데 말이죠. 초를 치겠다는 건 아니고.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시험 쳐야 되잖아.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. 지금은 아직 시험 합격 전이니까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지만. 만약에 합격을 했다. 그때도 이런 태도일까요? 쪼깨 그런 생각이 드네. 아무튼 이게 양날의 금 같습니다. 지금 잡아가지고 합격하면 장땡인 거고. 잡았는데 합격을 못하면 나가지 되는 거고. 아무튼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. 지금 놔버렸는데 합격하고 딴 데 가는 그런 것도. 감사합니다.